기가 막히네 어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대박 자 짜잔 장안의 화재 국순당 생막걸리 와 이거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이 분 영상은 위로광고하고 전혀 상관없지 어차피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사먹는 그런 건데요 야 이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추구 잘 못 먹는 사람인데 오 많이 들어온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양평 살았거든요 양평 그래서 그 어릴 때 지평 막걸리를 많이 먹고 자라서 제가 막걸리 맛을 알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포천에서 근무했어요 포천 일동에서 그래서 일동 막걸리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정도로 나는 정말 막걸리 맛을 좀 아는 사람이다 오 너무 좋아 오 오 와 이 소리 들리세요? 빗소리 같은 소리? 약간 빗소리 좀 들리죠? 오케이 죽이네 암튼 기평 막걸리하고 포천 육성 막걸리하고 많이 먹어 봐서 막걸리 맛을 아는 사람인데 이거는 신세계에요 북순당 어 이건 신세계 와 하나 더 열을까 창문은? 잠깐 맛 제 텐트는 창문이 열리는 텐트거든요 이게 일반 스피틴 텐트가 아니라 네 연근 텐트라고 와 죽인다 오늘 아 얼굴이 살 이렇게 안 쪘는데 갑자기 지금 요새 한 2년동안 먹고 놀고 했더니 제가 2년동안 직장을 잃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그래서 강제 백수 생활을 하는데 살이 지금 이렇게 많이 쪄가지고 개돼지가 됐어요 개돼지가 아 눈물난다 5kg만 빼자 5kg만 얼굴 저 솔직히 좀 약간 이렇게 안생겼거든요 약간 이렇게 쌀쌍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쓸만했거든요 나름 이거 어쩔거야 이거 이거 와 창문 여니까 이게 나네 바람이 창문을 여니깐요 지금 실내온도가 아까보다 2도가 내려갔네요 아까 16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창문을 닫을게요 아까 막걸리 많이 흔든거 알죠 많이 흔들었는데 얘를 그냥 따는 뻑 터져요 근데 요렇게 옆으로 45도 기울해서 열면 이렇게 열면 어떻게 될까요 짠짠 짠짠 아 올라올라 올라올라 야 올라올라 올라올라 원래 안올라오는 건데 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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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터지잖아 이거거든 45도의 비밀입니다 딱 국승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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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막걸리가 이거 말고 좀 진한 밤색 같은게 있는데 그것보다 요게 맛있어요 약간 똥 색깔 같은거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1950원인가 아무튼 막걸리 치고는 좀 비싼데 맛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